주풍신의 선행행이라 좋다 주풍신 바람을 주관하는 신이라 내심작천은 하지위여 풍류는 하위 동서그냐 부지위라 번내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알지 못하겠으며 바람은 어찌하여 동서로 갈라지느냐 또 한 줄기 바람인데 이렇게 쑥 불어왔다 한 놈은 이렇게 꺾어지고 한 놈은 저렇게 꺾어지는데 바람이 어떻습니까? 바람은 각도가 있나 바람은 굴곡이 있나 모양이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을 선현형이라 선현 선은 뭡니까? 잘한다 이거 현은 현 현전지 환하게 손금 들어받아볼 수 있다 다 안다 이거지 어느 정도 이게 MRI 가지고 우리의 속까지 환하게 찍어버리면 선현형이라 그 껍데기만 아는 게 아니고 그렇죠? 속까지 오늘 제가 올 때 정신때 뭐 먹을까요? 귀찮아서 고구마 세 개 삶아나는 거 인생은 고구마 인생은 괴롭구마 고구마 인생이 뭐냐 이게 오늘 고구마 삶을 먹으면서 인생이 괴롭구마 고구마 삶은 고구마 삶은 고구마 삶이라고 하는 게 괴롭구마 고구마를 보면서 고구마 껍데기가 얼마나 얇아요 얼마나 볼근 껍데기 있잖아 껍데기 그 껍데기가 만약에 벗겨졌다 하면 땅 속에서 고구마가 익어 가겠어요 그게? 그 얇은 게 왜 웃노? 신기하지 않아요? 그 얇은 게 그걸 구분하고 있으면서도 같이 흡수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전부 선연형이라 선연형 기적같은 일이에요 기적같은 일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게 감탄할 정도로 그렇게 하암경을 자세히 해보고 여기 왜 주풍신을 왜 여기 해놨지? 바람같지 않은 거라 그렇게 받냐 바람일이 왜 받냐 바람일이야? 다 받냐 못 받냐 이 말이야 이 받냐 바람일이 바로 선연형 아닙니까? 이거 십지품에 가면 현전지라고 그래 현전지 현전지 지장전에 가면 장상명주 일가한 손바닥에 과일 하나 들고 있는 장상명주 일가한 손바닥 여기 들을 받아보면 환하잖아요 그렇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앞에 같이 있는 거 십정품에 가면 보안보살 있잖아요 보안 보안보살은 어때요? 모르는 거 없이 다 깨뚜려 본다 이런 안경 안 속어도 다 본다 이거 그냥 천년적으로 그냥 천년미력 자연석가처럼 그냥 환하게 자연 미력 천년석가인가? 그래 환하게 다 본다 이게 그게 이제 보안보살은 못 보는 게 없는데 보안보살한테 부처님한테 묻잖아요 그거 이거 어떻게 할까 했고 그거 보안보살한테 물어봐라 보안보살 찾아보니까 보안보살이 보안보살은 멀고 가까운 걸 깨뚜려 다 보거든 뭐 이렇게 은산 천벽처럼 되어있다도 보안보살이 못 보는 거 없어요 모든 인연을 깨뚫어서 봐버리잖아요 온갖 경우에 보안보살은 얘기할 때 누가 나와요? 십이영기 십이영기를 환하게 아는 게 우리 무상계라고 흔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재행 무상에 대해서 깨뚫는 게 누구예요? 보안 환하게 널리 널리 안목 지혜를 가지고 다 본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나중에 입법개품 같은 거 이렇게 볼 때 앉자 돌림 이렇게 보살 때 이름 쫙 나오면 뭘 상징한다고 봐야 되겠어요? 십주 십해 이 말이 그렇죠? 지혜 지혜 이해하는 능력을 봐야 되거든 보안보살이 다 아는데 그 넓은 눈으로 그 밝은 눈으로 찾아보는데도 보안보살이 안 보인다 이거야 십정품에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래 부처님한테 물어봐요 보안보살이 잘 안 비는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바로 앞에 여기 같이 있다 그런데 왜 나는 안 비입니까? 좀 해도 한번 노력해봐라 백천 산매에 들어가서 다시 보안보살이 산매 속에서 깨뚫어봐도 보안보살은 안 보인다 부처님한테 거짓말하십니까? 왜 안 보입니까? 보안보살은 그 있는 자리가 너무 심오하고 심오해서 그 보안보살이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잠재의 본래 면목은 너무 심오하고 심오해서 그렇게 쉽게 2년 정도 살피는 가지고는 나타나지 않는데 대자 대비심이 나왔을 때 내 보안보살이 나와서 나 스스로 하여금 보현을 만들어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보안보살이 엎드려서 절하고 이제 막 오체 투지하고 난리 발강을 지하잖아요 그것도 벌써 생긴 게 108절이 아니었지 절하는 거 그러니까 절 쇠콘하고 울며 불며 떼부굴 떼부굴 굽으니까 그때야 보안보살이 나타났다 왜 이제야 나타났냐 그러니까 네 정성이 가르쳐서 나타났다 그런 얘기들이 쭉 있어요 여기 주풍치는 이를 보면 바람을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볼 수가 없듯이 우리 마음의 보현보살도 그래 쉽게 볼 수가 없어요 마치 누구처럼? 주풍신처럼 저는 왜 이렇게 침착하게 주풍신은 선연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되고 막 공부를 해볼까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또 이런 게 반박 기준이 돼서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난 아직 숙성된 식초가 아니고 잊고 있는 식초인가 봐 식초가 다 익어버리게 곰 사과해진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아직까지도 톡 쏘는 냄새가 나면서 식초가 아직 발효 중인가 봐 발효 중 또 한량 없는 주풍신이 있었습니다 주풍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예자제해가지고 어디 걸림이 없다 이런 말들입니다 그죠? 그 칼을 가지고 한번 휘두르면 칼날이 닿지도 않는데도 백만 대군을 마군중을 싹 썰어버릴 수 있는 그런 바람에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잖아요 눈빛만 바라봐도 그냥 부처입 앞에 외도가 저절로 굴복돼 버리는 이런 모습 3천 8만 뭐라죠? 8만 세행 3천 위 3천 세행 넘어갑시다 그들의 이름은 무의 광명이다 바람이 어디에 막히는 게 있겠느냐 이리 가려면 저리 가려면 그 다음에 보현 용업이라 널리 나타내서 용명한 업을 나타내는 주풍신가 용명하다는 이 말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깨뚫지 못할 게 없겠죠 표격 운 당 표격이라고 하는 건 땡당땡당 쳐가지고 저기 풍경소리 이렇게 치듯이 구름처럼 높이 올라가지고 풍경을 땡그랑땡그랑 저 하늘에 마치 천고 하늘북이 울리듯이 도설천에서 나오나요 어디쯤에 나오는 이세관품에 나오나 갑자기 하늘에서 도설천에 하늘북이 울릴 때 수행하는 사람이 깨어라지면 하늘북이 저절로 자명고처럼 울리죠 그러니까 우리 양심의 북이 저절로 울리죠 스스로가 표격 운당이라고 했을 때 자 이리 한번 보세요 유명한 개성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절에 가면 풍경이라고 있잖아요 풍경 그죠 풍경을 반야 선현행 현전지 반야바람에 배대해서 풍경을 가지고 시를 지은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불관동서남북풍이라 관계하지 않는다 불관 어디에 새바람이 불든지 한이바람이 불든지 겨울된 바람이 불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불관동서남북풍이라 아무 바람이나 불어도 나는 울린다 이거예요 그죠 불관 통신 시구 개허공이라 온몸이 통신 온몸이 시구 입이 된다 입이 됐다 온몸이 입이 된 건 뭐예요 풍경이 왜 온몸이 입이 되죠 주디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주디 통신 시구 개허공이라 허공에 매달렸다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표격 운당이라고 했어요 그죠 구름처럼 높이 풍경이 매달려 있는 거라 절에서 풍경을 달아놓은 이유가 전부 이런 것 때문에 달아놓은 것이다 사람 잠 깨고 그거 땡그랑땡땡땡한 소리 있잖아요 여거 1등 단반여라 저 풍경과 더불어서 반야를 논하기가 제일 좋구나 적정동요 적정동 땡그랑땡 땡그랑땡 우리는 반야를 서는데 색상향 미적법이 반야가 아니면 어떻게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죠 전부 다 그거잖아요 주풍신처럼 다 외웠죠 불간 동서 남북풍이라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형편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아까 우리 보왕삼혈은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 모든 조건에 극복해낼 때 내 반야가 드러난다 이 말 아니에요 주풍신 예 물처럼 바람처럼 운수납자 표격운당 했을 때는 통신시구 불간 동서남북풍 동서남북바람에 관계하지 않는다 통신시구 온몸이 입이 돼서 괴 우리 괴불할 때 괴자 있잖아요 그죠 괴 허공이라 허공에 평생토록 매달려서 표격운당한다 이 말이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준다 이 말이에요 여거 저 풍경과 더불어서 여거 1등 제일 좋구나 1등이라도 단밭냐 밭냐 바람이 를 논하기가 제일 좋구나 적정동 적정동 땡그랑땡 땡그랑땡 그거는 이제 어성어죠 어성어 적정동요 적정동 왜 우리가 그 어부사시사 할 때 지국종 지국종 어사화 하잖아요 그죠 찌그덕 찌그덕 놓아줬는 거 뭐 연잎에 밥 사들고 반찬을 한 장만 마라 뭐 하는 거 있죠 그럼 겸훈수님 한번 다 외워봐요 참 신기한 게 까먹는 게 업이 돼가지고 그제 어릴 때는 다 외웠는데 지금 할라기 다 까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정광 장음이다 청정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 없는 반야바람이다 아니겠어요 이것으로서 우리 인생을 내 마음을 장음하는 주풍신이다 또 이것도 잘못해가지고 영화 제목처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건 이 드 윈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별게 다 그쪽에 아래아시계에 쳐박혀 있어요 영능 갈수 주풍신 아 이거 좋다 좀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힘이 능이 뭘 말려버려요 물을 말려버린다 무슨 물이겠어요 이 물은 탐욕 에 애탐에 물을 갖다가 좀 찌끄레기를 갖다가 바짝 말려버려야 된다 우리가 흰난인고 그 흰빨래 해가지고 폭 삶아가지고도 이렇게 빨래줄에 늘어놓을 때 물기를 언제 짜야 돼요 요새는 뭐 어디 짤 수리가 있어서 좋지만 옛날에 어떻게 언제 물을 짜야 돼요 적시에 짜버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물기 있는데로 흰난인고 늘어난인고 어때요 놀이끼리 해준다 이거 환경을 읽으면 금방 짜게 돼가야 돼요 뽀꺽 매 짜야 돼 영능 갈수 주풍신 가 옛날에는 절에서 그걸 다 가르쳤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제 흰난인고 입으면 놀이끼리 해주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전먹물들이 있고 이랬잖아 대성 변후 주풍신 가 큰 소리로 두루 널리 들리게 한다 이런 것도 자비 그냥 땡깜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좋은 소식을 널리 널리 알리는 거 요즘 같으면 유튜버 주풍신 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수초 숙의 주풍신 가 뭐 수초 나무 끝에 바람이 불면 바람이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살필 수도 없는데 바람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양보들이 흔들리는 길에 보고 그죠 그 바람 모양 이렇게 바람을 볼 수가 없는데 오늘 이 앞에서 오다 보니까 대구 들어와가지고 보행사 올라오기 전에 바람을 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바람개비가 돌아가야 돼요 그죠 맹 돌대 태극기 바람개비 바람은 안 보이지만 바람개가 도는 거 보면 바람이 있구나 없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참말을 하는 것도 이래 보면 말이나 그런 소행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죠 소행이 또 나왔네요 소행이 행하는 바가 무예주풍신이라 중지 거래에 무춈무거라 대중이 오는데 아까 뭐랬죠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나 바람처럼 어차피 인생은 바람인걸 종종 궁전 주풍신가 이것도 궁전 아까 다 그런 뜻을 볼 수가 있겠죠 종종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떼떼 일일처처 사사무엘 그것이 전부 종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광 보조 큰 광명을 널리 비추는 주풍신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 그 수가 할 양이 없었습니다 모두 부지런히 암한심을 헛어서 소멸하였습니다 암한심이라고 하는 게 무슨 덩어리가 있고 뭐 흔적이 있고 상을 내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암한 이전에는 또 뭐가 있어요 악연이 있고 아예가 있고 아치가 있고 그죠 지 속에 머리를 한마디도 안 지고 뽀짝뽀짝 달게 들고 자기의 그런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사살 챙기고 또 챙겼다 보면 절대 남아 안 주려고 아치에 딱 들어서 움켜잡고 있고 움켜잡고 있으면 그 움켜잡은 거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잘난 모습으로 아상이 도달아가지고 모든 번뇌에 그는 자리 암한심이 많은 사람들은 의심이 많거든 암한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의심이 많아요 그렇게 암한이 많은 사람들은 그 임재룩 같은 데는 땅과 같다 했지 땅 땅 사랑이 거치면 와라악 끌어가지고 끌어가지고 불같은 사람들은 옆에 있으면 뒤거든 잘못하면 그 사람한테 딘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 하마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뒤 빠지는 거라 스님인가 배 이 암한이 많은 사람은 뭐 같아요 고집스러워가지고 고집스러운 뭐예요 딱딱한 땅떵거리 같은 것이라 참 옛날 어른들은 그 이치 하나를 하나 잘 설명해놨죠 내가 발견해서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노 아유 자 그 다음에 이 바람에 이렇게 바람을 자 이 바람에 이렇게 분다 합시다 이 꺾을 수가 있네 이 잡을 수가 있네 꺾지도 잡히지도 않으니까 무예 자제하잖아요 지효 그죠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해놨을까요 무예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처신하는 그 모양이잖아요 그죠 무예의 광명 주풍신의 잔탄이라 이런 게 하음경이라니까 일체제불 법 심심해 모든 부처님의 법 매우 깊은데 심심하다 이거야 무예의 방편에 보호능이 봐사 걸림없는 방편으로 널리 들어가사 소유 세간에 상출연이로다 여러 세간에 항상 출연하시지만은 항상 바람이 있지만은 바람은 모양이 없다 언제나 이렇게 보는 것도 받냐요 듣는 것도 받냐요 냄새 맡는 것도 받냐 바람이 이리지만은 이거 아무리 쳐다봐도 이 반야 남기는 알 수가 없다 무상 무형 무형 무상 무형상 모양이 없으니까 단지 또 그림자도 없을 것이다 바람에 어디 그림자를 보신 적이 있나요 표현 잘해놨다 그죠 텅텅 비어버렸다 중의 사람은 이 정도로 살아야지 이 정도로 이런 걸 갖다가 친문은 어떻게 배웠죠 해적 도맹이라 백원경환 선생님은 내가 죽고 나면은 시주의 땅을 한 뼘도 차지하지 말아라 한 뼘도 차지하지 말아라 어떤 선생님은 상자들이 부도타고 안 해줄까 싶어서 자기 부도타고 만들어 놓고 돌아가시는데 그것도 이 세상에 민폐요 민폐 어떤 분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그 큰 선생님은 인천 앞바다에 다 뿌려버리고 한 점에 제도 남기지 마라 세상 사람들 민폐 끼치지 마라 그래 뭐 누가 답의식 해줄까 안 해줄까 걱정할까 아무것도 없고 잘한 덜 어떻고 못한 덜 어떻겠어요 그거 전부 다 살아있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허래허식이다 무슨 삭발하고 가사 입고 와가지고 거룩하게 뭐 어떻게 뭘 안에 공부나 살아생전에 장엄해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법제나 법의 보배나 실컷 나눠주고 다보 연애처럼 살다 갈지언정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업장이 얼마나 내가 두껍고 못된 짓거리 많이 하고 살았는데 그걸까지 남겨놔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상세하기 위해서는 환경도 열심히 보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거 좋네 무형 무상 무형 무형상 너무 좋으니까 말이 막 더듬어지는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위에 주택복음 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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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상 흔적도 없고 그림자도 없는데 자치도 없는데 그러니까 해적 도명이라 해적 도명 해적은 뭐죠 자치를 감추고 감출했자 그죠 도명은 뭐요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그게 다른 말로는 뭐라 하죠 응무소주 이무소독고 그죠 이게 전부 해적 도명 해적 도명 그런데 우리는 내 자치를 없는 것까지 해가지고 아파서 골골 그러다 죽어도 자탈 임망하시고 무슨 자탈 임망 부처님은 누워서 돌아가셨다고 관계 제한선사는 그렇게 돌아가셨죠 어떤 사람들은 또 누구는 어떻게 돌아가시느냐 앉아서 돌아가신 분은 누구냐 서서 돌아가신 분은 누구냐 이런 누굽니다 누굽니다 물구나무소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죠 지금 주풍신까지 요시간에 마치겠습니다 주풍신은 무에 자제 하게 그러니까 남이 있어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유 자제 그죠 내가 나를 말미하면서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그런 것이 무에 자제 아닙니까 잘못 읽어가지고 애무자제 이러면 골치 아프다 무에 자제하게 흐르는 바람처럼 세감법과 출세감법에 걸림이 없다 주풍신은 우리가 다 주풍신을 내 가슴에 씹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읽으면서 주풍신은 방편의 무주를 표하며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맞는 형편을 제공해주면서도 거기에 대한 내가 해줬다는 생성을 내지 않는 것이라 이거 구부러지지 않는 것이 어디 어디든지 앞으로 가다가도 뒤로 가다가도 뺑뺑 돌다가도 그죠 노래할 때 음정과 박자를 무시하고 지 기분대로 부르면 듣는 사람이 감상하기가 버겁다 이게 내 느낌이에요 아니 지 혼자 기분이 좋지만 옆에 듣는 사람은 이거는 거의 범죄 행위에 속하는 거지 또는 격절을 아주 고준하게 잡아가지고 일반적으로 의미를 전달하기가 수월한지 격절을 너무 고준하게 잡아가지고 그냥 뭐 아무 노래나 이렇게 부르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우리의 그쪽에 이렇게 가곡같은 부르면 듣거든 누구야 뭐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그때부터 조금 잘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좋지만 일반적으로 맞춰주는 눈높이도 괜찮다 이 말이죠 이게 바람처럼 산다는 건 어때요 너무 천박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고준하게도 하지 말고 제발 남에게 맞춰서 무예자제하게 해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정성껏 사연을 담아서 부르는 적당한 노래가 사연 없는 노래는 부르면 안 되는 거라 예를 들어서 홍도야 울지 마라 이런 노래 같은 거 오빠가 있단다 하는 거 사연 있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야 적당한 노래가 산들 바람처럼 사람을 지치게 하거나 다치지 않게 한다 피곤하지 않게 한다 너무 센 바람이나 너무 약한 바람처럼 하지 말고 적당한 압력으로 노래를 부르듯이 바람처럼 살아라 이런 뜻을 해서 주풍신까지를 마치고 오늘 우야든 간에 주자 돌리면 다 끝내야 되는데 주자 돌리면 엥가이 끝나겠네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 끝내았습니다